전주에서 가장 유명한 한옥마을 가보겠습니다 거기는요 사람들이 한번 줄을 서면요 완전 이따만하게 줄을 선다고 하는데요 제가 거길 한번 가보겠습니다 짠 제가 그 유명한 왱이집 콩나물국밥집에 와있는데요 사람들이 완전 줄을 많이 섰는데 줄을 서서까지 왜 기다리는지 제가 한번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한번 먹으러 가보실까요? 한글자막 by 한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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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1, 2, 3, 4, 5, 6, 6, 7, 8, 9, 10 1, 2, 3, 4, 5, 6, 7, 9, 10 전주 왱이집! 왱이집을 찾는 이유가 따로 있었네요 비픈 국물과 대우나 국물맛에 사람들이 많이 찾는 것 같아요 전주 왱이집 맛집입니다 전주 왱이집! 전주 왱이집! 전주 왱이집! 전주 왱이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